자, 수능 2024학년도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호입니다. 오늘이 23년 11월 22일이에요. 딱 일주일 전에 11월 16일 날 봤는데요. 좀 문제가 예상한 대로 좀 평이하게 좀 나왔죠. 먼저 총평 좀 하고 그리고 강문항 개별적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은 아마 대부분 이번에 수능 봐서 대학교 정시 지원하고 수시 당락 결정하려고 하는 올해 수험생들은 거의 안 볼 테고 내년에 수능 보려고 하는 예비 고3이나 아니면 아픔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친구들이 볼 텐데 그런 학생들을 내가 딱 생각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보면 생명과학 1. 자, 난이도는 좀 낮았습니다. 쉬웠다는 얘기죠. 왜 그래? 지난번 23년 6월경에 교육배사 킬러 배제 정책이 빡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쉽게 내게끔 이제 어느 정도 경향이 예고가 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를 낮게 쉽게 평이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또는 그 재작년, 그 재재작년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이 킬러 배제 정책으로 6월 모평은 살짝 그 전에 나오긴 했는데 벌써 평가로 그걸 반영했더라고. 6월 모평은 되게 쉬웠어요. 그거보다는 이 11월 수능이 어려웠고 9월 모평은 6모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번 수능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 6모, 9모보다는 어렵게 출제해요. 그래서 6모, 9모 수준으로 너무 이렇게 쉽게 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했던 친구들 또는 그렇게 대비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체급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낌이 됩니다. 하나 더. 객관적으로 이게 좀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쉬워지긴 했습니다.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균이나 등급컷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쉬워지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는 킬러 배제 정책 말고 또 하나의 변화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N수생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변화인데 학생들이 의치한약수, 즉 메디컬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다니다가도 나 의대 다시 갈 거야. 또는 적절한 점수 나와서 웬만한 자연계 또는 공대 갈 수 있는 학생도 나 의대 다시 하면 도전해 볼 거야.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애들이 많아집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2년, 3년 하니까 굉장히 수능을 잘 보겠죠. 이게 증가했고. 또 하나 원과목으로 이동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서울대가 투과목을 필수 지정해서 이걸 해제시켜버립니다. 폐지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서울대가 요구하는 사회권 학생들 중에 꼭 투, 물투하투, 생수, 지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사회권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투과목에서 그래도 할 만한 원과목으로 이동한 게 꽤 오래 많아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회권 학생들이 원과목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생원이 또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잖아.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인플레가 생깁니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 점수가 생각보다도.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23년 11월 말 지금 기준 아직 평가원은 확정 등급컷이나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메가스터디 집계에 꽤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그게 실제 맞는지 아니면 조금 내려올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하여간 그런 현상. 그래서 점수 인플레가 발생한 것도 있다. 이런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문제의 유형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난이도만 낮아진 것뿐이야. 그리고 신유형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과 함께 신유형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험생도 국민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도 이 생명원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유형과 거의 비슷했다. 문제 구성을 보면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 이거는 작년, 재작년 한 5, 6년 내에 계속 유지했던 문제 구성입니다. 개념형은 쉬운 겁니다. 그냥 단순 교과 개념 암기만 해도 불 수 있는 문제. 추론형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가계도, 막전이, 근수증 이런 문제들이라 어려워요. 그게 7문제. 이번 수능도 이렇게 나왔고. 개념형은 작년간 난이도나 유형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단 하나, 방영구 문제가 꾸준히 요즘에 나왔거든. 방영구 계산 문제라 시간이 걸려. 어렵진 않은데. 이게 안 나오고 대신 16번 혈액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예전의 문제였는데. 약간 이런 게 나온 게 특징이었고. 난이도나 유형은 큰 차이 없어. 자, 추론형이 이제 7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쉽게 나옵니다. 유형의 변화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지인데 17번, 19번. 이게 하나는 돌연면이 하나는 가계도거든. 이게 매우 매우 어렵게 나왔던 게 이제 작년까지 경향인데. 이 중에 17번은 그래도 여전히 최고 난도. 그런데 19번은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가계도 치고는. 알겠지? 그게 변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문제들 중에 대부분 다 중난도. 살짝 어려운 게 중상난도 하나 있긴 했지만. 대부분 중간 정도 난이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이나 그 전에 보면 이 나머지. 7문제 중에 2문제 가장 어려운 거 2개 빼놓고. 나머지 것들 중에 고난도가 막 4문제씩, 3문제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중난도였다. 막전이 중난도. 군수칙이 조금 복합적인 유형이라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정답에는 큰 차이 안 나더라고. 다른 것들이랑 하여간 그랬고. 11번, 15번 세포 매칭 중난도. 무난했고요. 여러 가지 유전, 확률 계산하는 문제도 이것도 중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론형에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성이었다. 알고 있으면 되고. 단원별로 출제 비중은 2, 3, 작년과 2, 4, 올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기존 유형과 유형의 변화는 없다. 난이도만 쉬워진 거다. 이 정도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2024 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문학 2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전반적인 전망까지 같이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지난번, 지금이 23년 11월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을 본 친구들이 해설 강의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지. 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2호 수능을, 즉 24년 11월에 보게 될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볼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 2호 수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생명과학2, 2.4 수능 어떻게 됐느냐? 자, 전년도에 비해 매우 쉬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쉬웠어요. 그것도 매우 쉬웠다. 원래 생명과학2는 악명이 높아요. 과탐 8개 과목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선생님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다 해본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물투나 화투나 지투나 문제 실적만 본 거지. 내가 풀어본 적이 없어서 난이도를 모르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투가 가장 어려워요. 쎄게 얘기해서 지랄같아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거는. 하여간 근데 올해 23년 6월에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많이 들어봤죠. 쉽게 내자. 킬러 이거를 빼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쉬워집니다. 킬러 문양이 생투에 많았거든요. 그거를 난이도를 낮추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에다 플러스 생투에서 뭐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들어오느냐. 서울대학교가 투 과목을 그전까지는 필수 응시, 수딩에서 투 를 꼭 봐야만이 서울대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제를 시켜버려요.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이사 대입에서는 이 조건이 없어지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많은 학생들이 아, 투 를 굳이 안 해도 되네? 그 소수만 응시하고 굉장히 어려운 투 를 굳이 안 해도 되네? 그래서 원과목으로 이동을 대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대거 투 과목, 생투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상대평가 수능인데 상위권이 빠져버리면 중위권, 하위권만 남을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이 보고 있는 친구들 또는 작년에 봤던 친구들 중에 상위권도 많은 거 내가 알아.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 하는 친구들 중에 상위권이 대거 이탈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집단이 응시하는 이 집단이 평균은 낮아지겠지. 평가원이 이거를 예측을 하고 지난 6월 모평과 지난 9월 모평 전부 다 쉽게 냅니다. 킬러 배제 정책과 요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평가원이 응시생 수준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해 쉽게 매우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그게 요번 수능이었어. 느낌이 오지? 자 그러나 쉽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그 재작년 그 전년도 계속 어려웠는데 쉽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응시생들의 학습량이 적었어요. 좋게 평균서 학습량이 적었다 얘기했지만 생투 선택한 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중위권 하위권이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중에 일부 요거를 예측해서 또는 소실을 갖고 툴을 선택했던 상의권 애들은 대박이나 안 거고.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의 예측보다도 학생들이 이 학습량이 너무 적었고 수준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수능은 상대평가죠. 평균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모집단 수준이 비슷하면 쉽게 내면 평균이 올라가야 되잖아. 쉽게 내면 평균이 더 떨어져. 골 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낮아지니까 등급 커트라인이 어떻게 돼? 낮아졌다고. 같이. 1등급 커트라인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대박으로 올라가요.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 이걸로 이제 실제 대학 지원을 하는 건데 특히 드라마틱하게 표준 점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백분위도 높아졌지만. 오케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번 23년 11월 16일 날 봤던 2.4 대입을 위한 수능의 생투의 현상입니다. 알겠죠? 표준을 잠깐 볼게요. 이건 이번 수능이야. 이게 전년도 수능이고 이거는 평가에서 발표해서 확정 그 점수들이고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이건 달라질 수 있어.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평가를 발표하면 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추정이야. 일단 50점 만점 받았을 때 원점수 50점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작년은 72일인데 이번에는 79점이야. 8점이나 올라가 버립니다. 표준 점수는 자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이 뚝 떨어지니까 만점 받은 애들이 대박으로 높아진 거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입 지원할 때. 1등급 커트라인이 45인데 이번에는 42로 추정되고 2등급 41.37점. 37점이라 그러면 이 생명과학 2 20 문제가 있는데 모두 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어려웠던 작년, 재작년에도 개념형 문제 한 14문제 이 정도는 쉬워요. 그거 싹 다 잡으면 이 정도 점수에 근접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두 문제 혹시 한 문제라도 찍어서 마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알겠어?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번 수능 지원자 과탐이 25만 2천명일 때 원과목들은 전반적으로 많아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생명과학과 한 16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자연계 과탐 선택계 25만 중에 16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봐요. 그런데 2과목은 전반적으로 낮아. 그나마 생2가 2과목 중에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6,800명. 여전히 소수 응시를 합니다. 했었어요.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좀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2,4 수능에서 굉장히 쉽게 나왔어. 공부 조금만 해도 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평가 점수가 대박이 났다 이거야. 그럼 이건 완전히 생2가 꿀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벌써부터 11월 말인데 내년에 나 생2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측 불가입니다. 왜? 생2는 너무 소수만 응시하는 과목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상위권이 여기 유입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각해 볼까요? 1등급 비율이 4%예요. 이걸 그냥 7,000명이라고 해도 생2를 그러면 4% 7,000명에 4% 4,7,28 280명이거든요. 100명 200명만 여기로 이동을 해도 상위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뒤죽박죽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2,5 대입 즉 24년의 고3 또는 재수하는 친구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대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 남짓되거든요. 그냥 3,00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000명을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6,000명 더블로 만들기겠다 이거지. 아니면 2,000명 1,000명이라도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수생들이 늘어날 거야. N수생들 엄청 늘어날 거야. 왜? 의대 광풍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선호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두 배로 넓어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위권 대학 다니던 공대나 자연대나 사범대 자연대 뭐 이런 다니던 친구들이 어? 나 의대 갈래. 반수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야. 누구? 상위권 애들이. 의대 가능성 있는 애들이. 그런 친구들 중에 어? 투과목이 꿀과목이네? 일보 1,000명 2,000명 3,000명이 늘어난다니까 그 중에 100명 200명 300명 안 늘겠냐고 예측 불가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2, 5 대입에서도 이게 꿀과목으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해설을 내가 쭉 해주긴 할 텐데 지금 나랑 이거 쭉 보려고 하는 친구는 개변문항 해설을 들어가면 오 나 열심히 해야지 신심을 갖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내가 적극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2를 선택할까 말 것인가 고민하는 친구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 너무 제도가 이상해요. 이거 거의 로또 도박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나도 어쩌서 이거 분석만 해주는 거야. 내가 내가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일개 사교육 강사라고 그래서 그냥 분석만 해주는 건데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무작정 꿀가목이라고 덤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내가 이 비슷한 얘기 했거든. 작년에 또 다른 변화 때문에 특히 서울대 이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 강조를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소신을 갖고 선생님 그냥 저 묵묵히 한번 해볼래요. 그런 애들 중에 일부가 올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갖고 왔어요. 이 소신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이 선택이 약간 도박성이 있는데 실패해도 나는 탓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받아들일 거야. 이 마인드가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대박 나면 좋지만 혹시 내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로 나는 만족할 거야? 그 정도 소신이 있으면 선택해도 된다. 이걸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갈게요. 자 이번 2.4 수능의 문제들은 유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생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1은 달라요. 매년 유형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1도 작년에서부터 올해는 변화가 없었어. 정부 당국에서 신유형도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바뀌었다고 생원은 생툴은 한 6년 동안 5년 동안 유형의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어? 선생님 유형 변화가 없는데도 생툴가 어렵나요? 그죠? 유형을 뻔히 알고 풀이 방법을 아는데도 어려워요. 왜? 시간이 없어서. 한 문제 푸는데 10분 20분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유형 변화는 거의 없다. 난이도만 낮아졌다. 알겠지?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일단 문제 구성이 개념형 열례 문제 추론형 여섯 문제야.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구성입니다. 개념형은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효소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구나. 아, 경쟁적 저해제가 무엇이구나. 관다발 조직계가 무엇이구나. 뭐 이런 개념만 그냥 외워버리면 곧바로 10초, 20초 내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열례 문제 나옵니다. 추론형은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가 여섯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요게 아주 어렵죠. 일단 요번 수능에 개념형은 대부분 평이했고 단 7번 알코올 발효 문제를 조금 암기를 정확하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요게 좀 난이도가 어려웠어.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나와서 자, 추론형 6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11번과 19번은 할만 했어요. 전사인자 문제랑 11번 DNA 구조 그려놓고 염기 조선 계산하는 건데 이건 간단한 문제 중난도 나머지 4문제가 6문제 추론형 중에 2문제 빼놓고 나머지 4문제가 어려운 고난도인데 14번 복제 염기 계산 문제 16번 제한요소 절단부위 찾는 문제 17번 코돈 추론 악명 높은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생투에서 요거 그리고 생투에서 그 다음 어려운 거 하디바인 계산 문제 요 4개는 예전과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는데 요게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나 요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예년에 비해 이 추론형 요 4개 요게 난이도가 좀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장년순과 비교하면 제한요소는 장년순과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고난도 정도 그런데 복제 염기 계산과 코돈 추론과 하디바인 요 3문제는 작년은 최고 난이도였어. 3문제가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어려워 근데 요번에는 요 3문제가 난이도가 고난도로 조금 내려왔다. 그 정도가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생투 소실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 문제들은 이 4개가 다 제한 효소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원을 비교하면 거의 가계도급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도급 문제가 4문제라 나온 거야. 가계도 돌연변이 수실의 문제가 4문제. 그래서 생투가 작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쉬워졌다고는 해도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알겠지? 다만 다시 한번 내가 팩트 얘기해줄게. 등극권 작가 보면 37점 그러면 개념형 다 잡고 추론형 2개 쉽다 그랬잖아. 그러면 16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14문제 잡고 두 개 더 잡은 16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끈이 나옵니다. 2등급은 그래서 선생님 수강평 중에 선생님 7월부터 했는데 2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왔어요. 그런 애들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기 42에서 이제 만점 아죠. 31에서 42까지 올라가고 40에서 만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요 추론용도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단원별로 출제 비중은 요렇게 쭉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내가 이제 강의 섬기양 같은 거 강의할 때 이거 다 얘기해주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매년 단원에서 요 대단원뿐만 아니라 소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숫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변화는 없다. 난이도만 좀 낮아졌다. 다시 한번 그러나 2호 대입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지 난이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더 쉬워질지는 예측 불가다. 요 정도 얘기하고 자 개별문항 해설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